기존 보안경 같은 경우는 렌즈를 한 가지로 사용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탈부착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아주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90도, 180도까지 오픈시켜주시고 엄지를 중앙에, 검지를 이 뒷부분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런 느낌이죠? 그리고 이 안경이 이렇게 보면 오프되잖아요? 그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이런 느낌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엄지를 올리고 검지를 위로 그 다음에 안경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착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기 홈을 보시게 되면 이 바닥 부분을 먼저 걸어줘야 되거든요 센터 하단부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윗부분이 보이시죠? 이거를 다시 밀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다시 이 바닥 부분을 밑줄에 딱 걸어주고 딱 밀면 윗부분 보이시죠? 이게 더 안 넘어갈 거예요 그걸 힘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렌즈가 보이실 건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보안경은 하단 그리고 이 상단 잡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풀어줘야 돼요 손으로 밀면 이렇게 탈착이 되고요 반대쪽도 밀면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바닥 부분도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열게 되면 따라 올라옵니다 같이 빠져요 이 검지는요 검정색 프레임에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염지는 노란색 프레임에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해서 살 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살 밀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결속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제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컷둥 부분에다가 올려볼 겁니다 자 올렸죠? 올렸죠? 잘 보세요 밑으로는 내려갑니다 그렇죠? 올려볼까요? 걸립니다 안 올라가요 보이시죠?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노란색 프레임이 수평을 이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잘 보세요 밑으로는 분명히 움직여요 근데 올리면 걸립니다 안 올라가요 여기서 검지는 검정색 프레임에 잡아주고 엄지는 노란색 프레임 그러니까 엄지가 바닥을 누르면서 미는 거죠 그죠? 안 올라가죠? 힘을 좀 더 줘봅시다 들어갔습니다 껴주고 여기도 껴주고 이 바닥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콧등이 보이는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, 넣습니다 자, 넣었어요 보이시나요? 이 노란색 프레임이 콧등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내려보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올리면 또 안 올라가요 걸린 거죠 내려가는데 올리면 안 올라간다 그때 엄지를 바닥을 누르면서 앞으로 전진 보여드릴게요 자,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, 자 이 렌즈도 교체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내시 방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집니다 이 내시 방향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속할 때는 이쪽으로 넣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넣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여기 넣는 방법은 어떻게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이건 좀 말로 설명 안 되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기부터 넣고 이걸 밀어줍니다 좀 딸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부터 넣고 이걸 밀어줍니다 좀 딸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